안녕하십니까 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오전 시황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기 시절로 공독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구문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번만 가정아이돌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구요.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신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생목농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 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어제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금융 뉴스 국제경제 보시면 테슬라 얘기가 요즘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보시고 뉴욕중시 하락마감 했구요. 나스닥 2% 넘게 하락했습니다. 테슬라 10% 감안 주가 폭락. 고용 얘기가 어제 저녁에 나왔는데 그것도 잠깐 살펴보구요. 고용 얘기죠. 그 다음에 터키 연간 인플레 37.5% 24년 내 최고다. 심각하죠? 지금 물가가.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습니다. 대비를 좀 하셔야 되겠는데. 긴축에도 일자리 아직 긴축 안들어갔습니다. 요거 잘 보시구요. 긴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아마 일자리도 변화가 생길 겁니다. 잘 좀 보시구요. 그 다음에 해외 증시에 보시면 고용허조 긴축으로 하락이다. 뭐 이런 타이틀이 적당하지요. 어제로 보면. 금리는 좀 이따 보시겠고. 방위산업. 자 그러면 어제 그 경제 지표를 보시면 저녁 9시에 나왔는데. 비농업고용지수 39만건. 예상은 32만 5천건 이었는데. 근데 저번 그거보다는 줄은거죠. 네.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다 그래서. 좀 요런 상황이구요. 실업률도 보시면 여기 보면 5월 3.6, 3.6 똑같죠. 3.5 예상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긴축을 세게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구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특히 요 실업률은. 잠깐 좀 보시면. 빨리 안 넘어가네요. 네. 좀 보시겠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현재 모습은. 지금 이제. 이렇게 옆으로 기고 있죠. 항보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네.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볼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이게. 어. 그동안에 이제. 옛날을 보면. 네. 실험위를 보시면. 여기 있다가. 이렇게 횡보하다가 다 올라갔어요. 지금. 네. 예전을 보면. 횡보하다가 올라가고. 횡보하다가 올라가고. 다 그랬습니다. 지금. 네. 이때도 최저를 나타내고 있다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산시장의 붕괴가 또 일어나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체크 좀 하셔야 될 것 같구요. 2000년때도 그랬고. 2008년.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팬데믹 상황. 가까운 시일. 가까운. 전에 상황만 봐도. 좀 이렇게. 흘러갈. 흘러간다. 그러면. 고용은. 나중에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구요. 그래서. 요거 잘 체크 좀 하시고. 자. 버피 지표 버블 짓습니다.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고. 167.9. 네. 160대. 후반이죠. 자. 앞으로의 흐름. 시가총액 및 GDP. 예. 밖으로 나가 있다가. 지금.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가총액 비율. 네. 얘도.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네. 다시. 170대로 가나 했더니. 160대. 고착화가 될 것 같구요. 아무튼. 6월. 7월달의 상황. 그러면. 얘가 고점이 215니까. 네. 많이 내려온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대세 하락으로. 지금 여기서. 접어들었고. 예상은. 예상은. 100% 까지. 그럼. 어느 때. 주가. 2013년 정도의. 주가로. 회기할 걸로 보이고. 앞에. 두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의 경험. 고점 대비 한. 반터막 정도는. 나아야 되지 않나.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분하고. 같이. 좀. 팔로우. 좀. 단기지표인. 공포탐역지수. 공포구간에 있구요. 어제보다. 어. 어제가. 25까지 갔었나요. 네. 아무튼. 공포구간에 있고. 시장 모멘텀. 주가 강세. 네. 주가포. 포컬옵션. 시장 변동성. 변동성 많이 죽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안전한 피난처 수요. 많이 올라왔죠. 자. 그 다음에. 주황크만드 수요. 극대공포.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어제 조금 올랐죠. 1,251원. 여기에 환율. 어. 이게 지금. 어. 달러 강세. 또. 기조를 보이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도 덩달이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조금. 보시면. 아랫그림자. 예. 확. 말아올렸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양봉을 지키는 모습이고. 자. 열봉에서 보시면. 네. 다시 감싸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 네. 하나 둘 셋인데. 어. 좀. 블리시. 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확실하게. 확실하게. 그러면. 이 하락은 멈추고. 다시 상승으로 전환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내려갈 확률이 높고. 얘는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 자. 그러면. 주봉을 보시면. 자. 여기 이제 박스권 모습이 나오고 있죠. 어. 박스권 모습이 나오고 있고. 전체적인 파동의 모습은. 지금. 네. 대세 상승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어. 지금 우려를. 지금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예상은. 1500원대 까지는. 일단 보자. 예. 지금. 상당히. 아주. 위험한 구간에 와 있구요. 음. 대비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커다란. 이벤트가 지금 준비된 거 아닌가. 아. 핵폭탄급에. 어떤.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지금. 이때를 좀 닮아가는 것 같은. 이때도 금리 인상 시기 때. 예. 어. 신흥국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기 포함이 돼서 지금. 현재 환율이 널뛰게 하고 있구요. 예. 원인은 달러 강세 있습니다. 얘도 내려오다 멈춰서 지금. 2주 동안 멈춰 있고. 앞으로 2, 3주도 진행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구요. 그래서 현재 102. 내려오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머무는 상황. 박스권 보시고. 유로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지도 못하고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구요. 그래서 유로는 좀 심각하다. 말씀을 좀 드렸죠. 되게 약한 모습이다. 그래서. 만약에. 어. 많아요. 그런 상황들. 잘 좀 체크 좀 해 보시고. 어제 특이한 상황으로. 유가가 120달러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러면. 물가 압력. 상승 압력은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다음 주에. CPI가 발표가 있습니다. 물가지수.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엄청나게. 노동을 칠 것 같구요. 지금. 요거대로 하면. 물가지수는 상당히 고점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양봉 크죠. 지금 현재 또. 양봉을 만들고 있고. 심지어는. 여기 고점. 2008년. 고점까지 넘을 태세입니다. 앞으로 요거. 유가 잘 팔로우 하시구요. 예.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월봉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이번달 들어서 상당히 크게. 내려오기는 상황이구요. 지금 여기 고점 대비. 11월달. 이때. 11월을 주목하십시오. 작년 11월. 11월. 네. 자. 11월에. 예.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예. 금리 인상과. QTE가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자산시장에서. 어. 돈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 가장. 그. 위험한 시장이 코인 시장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60%가 빠졌습니다. 60%. 자. 그래서. 어. 연준의 행보에 따라서. 얘가. 2만6천 달러와. 1만4천 달러. 예. 여기까지도 내려올 확률이 높구요. 그 밑에까지도 열어놓으셔야 된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중시.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30%가 빠졌기 때문에. 얘가. 더 많이 빠진다는 얘기는. 예. 나스닥도 엄청나게. 지금 현재는. 디커플 상태에요. 왔다갔다 합니다. 네.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도. 잘 체크하시고. 특히. 비트코인에서. 월봉에서. RSI값 잘 보십시오. 예. 이게. 30을 찍는지.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14,000은 더 붕괴될 걸로.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당히 주의하셔야 된다. 네. 네. 그래서. 3%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여기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요거. 잘 보셔야 되고. 그 대신. 정책금리는.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192. 그 다음에. 인연물. 자. 인연물도. 예. 2.6%. 그죠. 네. 자. 5년물. 2.9%. 자. 그 다음에. 어. 10년물을 보시면. 자. 5년물. 2.937이죠. 저. 10년물. 2.941. 예. 비슷하죠. 이렇게. 그러면. 예. 얘가 좀 더 커야 되는데. 크지가 않아요. 지금. 그죠.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2.937. 2.941. 별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 여기 개입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놀고 있는 겁니다. 예. 장기금지. 30년물도. 3.090. 5년물도. 별로 차이가 안 나죠. 이거. 심각한 겁니다. 예. 이거. 밀리죠. 지금. 그래서. 어떤. 경기. 친체에 대한. 경계가. 상당히. 많은 거는.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한다는 거는. 물론. 확실한. 근거는 없죠. 근데. 얘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3%와. 2.5%에서. 가다놓고. 뭔가. 장난질을 하는 거 아닌가. 나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요거. 잘 좀. 보시고.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예. 2차. 세계조전 때. 국채금리를 딱. 고정을 시켜놓고. 예. 그러면서. 엄청난. 국채 발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자. 아무튼. 지금. 그런 냄새가 너무너무 많이 풍기고 있는데. 상황들 보시고. 금리차 보시겠습니다. 안 올라가죠. 계속해서. 내려오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10년물. 자. 그 다음에. 네. 10년물과 3개월물. 월봉을 보시면. 요렇게. 멈춰있다. 그래서. 자. 올라가는 시기에. 나스닥 폭락. 올라갔다 찍고 내려올 때. 바다. 올라가는 시기에. 나스닥 폭락. 이때가. 브레이먼 사태. 닷컴버블. 자. 저쪽. 올라가다 멈췄는데. 지금. 나스닥은. 꼬라받고 있다. 앞으로의 흐름. 잘 챙겨보시고요. 자. 하이엘드. 정크본드. 드디어 멈추고. 자. 보시면. 다시 매도 행렬로. 들어갔죠. 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 한 50% 정도 되돌리고.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정크 쪽의 문제. 예. 회사체 쪽에.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얘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다시 이제. 이 고점을 넘는 상황이 생기면. 예. 그걸로 진짜 빤스런 해야되죠. 예. 잘 좀 보시고요. 음. 자. 그 다음에. 자. 엔디큐. 루티. 어제. 많이 내려왔죠. 예. 그래서. 1.92%. 음. 자. 그 다음에. 엔디큐. DJI. 올라가다 다시 내려오는 상황. 엔디큐. SPX 마찬가지죠. 1%. 자. 월봉을 보시면. 네. 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예. 이런 모습이 보였었어요. 그래서. 어. 나스닥 100과 S&P 500의. 네. 그 비율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하고 있고. 자. 얘는. 얘도 하나. 그죠. 똑같습니다. 모습이.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자. 세 개.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모습. 이거는. 어. 나스닥이 먼저 붕괴된다는 신호예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주도주와 주변주의 비율이기 때문에. 예. 요. 상황들. 그래서. 지금 거품이 붕괴되고 있다. 버블 붕괴 신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버블 붕괴됐다. IPO. 자. 이때가 언제죠. 11월달입니다. 11월달. 그죠. 그러고 나서 폭락. 자금이 엄청 빠졌죠. 네. 빠진게 보이시죠. 확실하게. 음. 그래서. 어. 얘도 한 3.5% 빠졌고요. 그래서. 얘도 의미가 없어요. 이제 65%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어디. 예. 팬데믹 삼아. 20달러 붕괴되느냐가 문제예요. 이게. 70% 넘게 빠진다 라면. 여기가 70% 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20달러 붕괴되는 게. 예. 이게 74. 이게 뭐냐. 닷컴버블 급이에요. 예. 예. 실제로 돈을. 연준이 돈을 엄청 풀어서. 거품을 만들어서. 또 한번 해먹고. 자. 폭락 30%. 반등 61.8%. 어. 어. 상창. 예. 완전히 닷컴버블 급에. 이런 모습을 현재 보여줬다. 이게 아주 큰 거죠. 네. 그러니까. 어. 버블 붕괴 신호예요. 이게. 그죠. 음. 애는. 주식시장 버블. 지금 진행 중이라고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하일드 정크본드에서. 버블이 붕괴되는 신호고요. 네. 이걸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에. 국채도 보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네. 국채. 결국엔. 버블이 붕괴가 된 거예요. 이게. 예. 여기까지. 그래서. 40년 동안에. 작년. 재작년 3월까지. 40년 동안에. 국채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버블이 생겼는데. 그 버블이 붕괴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얘도 잘. 주의해서 보자. 지금. 3%와 2.5%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음. 이걸 봐야 된다. 그래서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를. 얘는 보여주고 있다. IPO에서. 예. 그 전에도 보시면. 예. 이런 적이 없었어요. 예. 그죠. 2013년경 봐도. 보이시죠. 갑자기 이렇게 생겼냐. 이때도 돈을 풀었었는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다. 이거죠. 예. 돈을 너무 아프니까. 아싸. 그러면서. 다들 뭐 했다. 예. 다들. 먹고 튀었다. 먹티 한 거예요. 이때. 먹티. 보십시오.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이런 게. 예. 미리 다. 보여주는 거다. 예. 그래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 계속해서. 나는 존버 할 거야. 나는 저점 매수 할 거야. 자. 그런 환상을 좀 깨라고. 이런 지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 환상을 좀 깨라. 왜냐. 여기서. 지금 이 IPO. 이 ETF를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게. 이 가격으로 회복하리라는 거는. 언제 회복할지는 아무도 몰라. 언젠가는 되겠죠. 알 수 있어요. 예.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지금. 근데도. 계속. 저점 매수니. 존버니. 예.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진짜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지금 반등 살짝 나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설레발 치고 있는데. 거기에 세뇌당해 있기 때문에. 예.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다. 세뇌안당해 있으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전부터 제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엘리언님 영상을 보거나 그랬으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늦었다. 네. 자. 그 다음에. DR호튼. 얘는. 자. 40% 빠졌죠. 반등 들어오고 있는데. 38% 못 미쳤죠. 자. 보세요. 자. 스토월드 패턴. 뭐 더 이상 못 가지요. 그래서 한번. 잘 좀 상황을 보시고요. 얘는 왜 그러냐. 주택 버블을 만들었던 주역이에요. 얘가. 예. 네. 요거 ETF도 있는데. 그거는. 엘리언님이 설명 잘 해주셨어요. 네. 보시고. 그래서 얘는. 2005년 고정부터 해서. 여기까지. 90% 넘게 빠졌습니다. 90% 넘게. 현재 진행 중이고요. 40%. 앞으로 50% 남았습니다. 네. 50% 잘 판단하시고요. 현재 주택. 미국 주택 시장도 상당히. 거품이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잘 판단하시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야 되고. 네. 기술적으로도 지금. 다이버전스 이후에. 퐁당. 다이버전스 이후에. 저. 풍덩. 중에 있어요. 어마무지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주택 버블. 그러니까. 현재 시점은. 모든 버블이 붕괴된다고.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네. 붕괴 과정이 있고요. 한 번쯤 거쳐야 되고요. 네. 자.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러셀 2000이죠. 러셀 2000도. 고점이 11월 달에 고점이에요. 그리고 30% 빠졌고. 재밌는 거는. 여기. 지지 구간을 붕괴 이후에. 저항을 받고 있죠. 참 신기하죠. 보시면.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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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괴. 저항. 예. 지지와 저항에. 정확한 정석을. 나타내고 있다. 얘는. 어제 0.9% 밖에 안 빠졌다. 예. 얘는 좀 덜 내려갔어요. 근데. 나스닥이. 폭락을 했다. 어느 때와 같다. 1929년 상황과 비슷하다. 다큼블브 상황과 거의 똑같다. 예. 그래서. ndq. ndx. ndx. 를 본다. 예. 그거 꼭 명심하시고. 잘 보시고요. 음. 아주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 예. 자. 그 다음에. qqq 보시면요. 어제 거래량은. 엊그제 겨울이랑 비슷합니다. 자. 패턴. 캔들. 하람이. 신나게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 38% 확인하고. 지금 하람이 딱 떴어요. 어제 2.6%. 예. 비슷합니다. 거래량도. 그러니까. 다시 되돌린 거죠. 예.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은. 그냥 힘만 썼지. 38%만 확인했지. 예. 그래서 현재 31% 대세 하락에. 접어들었고요. 아. 오늘. 저녁때. 저녁때가 될지. 오후쯤이 될지는. 네. 오후에는 제가. 에. 미국 주요 종목 말씀을 드리고. 저녁때쯤에. 에. ndx. 아니죠. ndx. 네. 나스닥 100 선물에 대한. 파동 해석을 다시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상이죠. 네. 그거 좀 해. 다시 해드리고요. 앞으로. 그 흐름. 그래서 실제 나스닥 보시면. 31% 까이고 나서. 네.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 현재 모습을 확실하게. 이제.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앞으로. 앞으로. 오파 까지. 네. 자세한 설명. 여기다. 전역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커다란 파동이 완성이 되는. 이 정도까지.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고. 내려가는. 네. 이런 시나리오.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좀. 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를. 제가. 계산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같이 좀. 공의 좀. 하겠습니다. 미리 예고 좀 드리구요. 많은 시청 좀. 부탁드리고. 자. S&P500이죠. 얘도 마찬가지. 올라가다가. 네. 자. 가장. 지금. 시장의 문제가 뭐냐. 이걸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 지난 5월달 들어서. 5월 5일날. 네. 5% 여기. 4%. 여기. 3%. 여기. 4.7%. 변동성이 너무 커요. 자. 어제도 보면. 몇 프로. 2.69%. 오늘. 2.47%. 자. 이렇게 시장이. 앞서서. 변동성이 컸나요. 안 컸어요. 네. 뭐. 0.2% 0.2% 1% 뭐. 다 이랬었어요. 올라올 때도. 여기서 좀 컸지. 근데.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네. 시장이. 불안한 겁니다. 네. 불안하고. 그 다음에. 뭔가가. 주체들이. 지금. 갈피를. 중심을 못 잡고. 우왕좌왕 하는 겁니다. 와. 샀다가. 와. 팔았다가. 와. 샀다가. 지금. 완전히. 미친놈. 널뛰듯이. 널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장은 대부분. 대세 하락기에 나타난다. 그래서 그것도. S&P 500에서도 나타나요. 네. 이때. 3.5. 여기도 보면. 3% 여기도 보면. 4% 막 이래요. 네. 그런데. 거기다가. 덩다리로 거래량까지 막 증가해. 이게. 상당히 지금 시장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네. 멘탈 잡기가 진짜 힘듭니다. 아니. 어제 올라갔으면. 보통은. 예상은 다 올라갈 걸 예상하는데. 또 내려가. 무슨 악재가 터지고. 어쩌고. 어쩌고. 그러면서. 얘도 지금 20% 까였기 때문에. 대세 하락으로. 접어든 겁니다. 네. 잘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다우지수. 다우지수도 보면. 똑같아요. 얘도. 지금. 그래서. 지금 무서운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대세. 트렌드를 잡았습니다. 네. 그냥. 어.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식의 지금. 반복이 조금. 계속 이뤄지고 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트렌드 자체가. 이 추세 자체가.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분명히 그렇게 바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그래서. 그 포인트가 어디냐. 이 저점을 깨는. 이 시점. 여기는 저점. 그게 이제. 7월달이 될지. 6월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변동성으로 봐서는.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생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 그래서. 어. 지금 다오지수야. 이제. 좀. 천천히 내려가지만. 얘는 아직도. 퍼센테일을 좀. 보시면. 얼마 안 돼요. 17%인가요. 네. 17%밖에 안 돼요. 이게. 웃기죠. 네. 17%입니다. 17%.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 네. 어. 살짝 은봉만 생기고 있어요. 지금. 나스닥은. 거의 30% 넘게 빠졌잖아요. 얘는 17%고. 상당히 더디죠. 그렇지만 얘도. 이런 무서운 기간이. 이제 올 수도 있다. 대비하자. 다오지수. 잘 좀 보시고. 어. 얘는. 17,000 정도까지. 이런 옷이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현재. 다이버전스. 진행 중. 자. 진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가. 오고 있다. 자. 잘 좀 판단하시고.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따. 어. 오후에는. 미. 주요 종목들. 네. 좀 보시고. 회사체와. 그 다음에 이따 정역되는. 나스닥. 백. 선물. 파동. 분석을. 간략하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잘 체크하시고요. 공부하시고.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지금 책임지고 투자합니다. 제 영상은 참고하시길 바라구요. 좋아요. 구독. 구독알람. 광고시점.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변화광고. 한번씩 꼭 클릭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구요. 건강하십시오. 제 영상. 언론인 atención해. 라ga. 아멘